근데 영상 예 BJ 스파키민입니다 아 1등 찍었네요 영국군 1등 스파키민 네! D요? 예 D로 갈게요 게임 참가가 안되네 아 내가 배필포 할때 1등 클래스 먹어본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네 초대..잠깐만요 이게 이렇게가지고 어딨어 와인님을 눌러서 내가 게임 초대 눌렀어요 오케이 됐어 고고 가자 뒤로 갑시다 D 오더 내릴게요 뒤로..보겠고 건물 위에 하나? 일단 내가 적들이 있는 방향이 저 포가 가게끔 어 뭐야! 여기 앞에 앞에 뒤졌어 뒤졌어 죽였어요 죽였어 어 내가 죽인게 아니네 아 근데 고쳐야돼 리페어 고칠 수 있어요 그거? 이거 어떻게 고치지? 수리병이 따로 있지 수리병 아직 없던데 아 그래요? 도급하고 의무병하고 스나이퍼하고 아 이거 내려야되겠다 컴퓨팅 내리세요 내려야되요 아 꿀을 잘 빨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와 개꿀이다 8000점이다 오 야야야 내가 여기서 제 유일한 단점이 총을 잘 못쓴다는건데 유일한게 아니고 너무 큰 단점인가 아 지금 프레임 너무 안나옵니다 하아 하아 아아 야아씨 24킬 2대스하는 유저보다 저기 점수 더 높아 저쪽 터키 오스만 통틀어서 젤로 점수 높았어 높아 여기서 가만히 안주할 순 없어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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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기다 폭탄 어 누가 나 살려줬어 오오 말타고 올 수도 있을텐데 아 야아 와 쉽지 않다이 아 배트필드가 오류가 생겼구나 아 밥드시고 오셨어요? 아 에이 위대 아 에이 아 콜옵듀티는 어떨까 아 궁금하긴 하다 콜옵듀티 근데 에프 말고 에프 말고 에이 먹히잖아 에이로 가야지 아 나 그 공병으로 아니 스카우트를 할걸 나 에이 누가 하나 있는거 어 숨어있을수도 있는데 위에 여기 이걸 내가 지킨걸로 할까 대공포였거든요 여기 아 이제 맵을 외웠어 그냥 맨날 똑같은 랩이니까 맨날 똑같은 랩이니까 이걸 8일까지 하는 뭐에 뭐고 유닛이 뭐 있는지도 아 아 아 부셔졌네요 아 부셔졌구요 내가 운전해줄께 이사람 운전하 어 내가 운전해줄께 내가 또 한 운전하지 내가 아 GTA로 단련된 저 저쪽 저쪽 전차인가 잠깐만 저기 저거 하나 있는거 같은데 저 하나 있다 전차 같은데 전차 같은데 방에 안들어가지네요 안들어가져요 뭐 에러 뜨면서 아 스폰 아니다 우리 집까지 꺼야겠다 가자 일단 일단 가자 C로 가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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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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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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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내려져 왜 안내려져 내리.. 내리라고 와 어차피 내리나 안내려면 죽었다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 축구경기요 말 말 말 말 말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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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내꺼 왜 안내려져 아 말 왜 안내려지지 어 됐어 아 뒤졌어 내가 또 한 내가 한 승마 승마수를 하지 내가 가자 아 아직도 1등이네 8400점 어 저쪽은 9500점 했네 40킬 6대스 와 클라스가 다르구나 저쪽 팀은 사람이 아니야 오 안돼 키를 한번 하고 죽어야지 나이스 에이로 오세요 네 네 네 네네 게임이 곧 끝나네요 네 음악소리 나와서 거의 끝났어 끝났어 아 G에 있을게 G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 G 먹고 게임 끝나면 그때 들어가야겠다 네네 아 통틀어서 2위네 저 팀까지 다음에 먹었다 가자 이러면은 일단은 끝나가니까 달려 아 아 졌다 아 진짜 저희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아 와 근데 졌네 아 아 아 아 잘했다 괜찮았다 아 근데 이거 버그가 있어 이거 없어없 그렇지만 5 아 그 아 아 아 감사합니다.